안녕하세요! 웨이티비입니다! 안녕하세요! 여러분! 이 라면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 아마존 알고리즘 이 제품을 추천해줬어요. 색다른 불닭볶음면 맛 세게! 코른 이거는 언제 나왔어? 그리고 나라 그리고 마지막은 최악인 것 같아 이거 흠천 아니에요! 아, 해도 돼요! 제가 제 돈으로 이거 다 샀어요. 흠천 아니에요! 미트 스파게티 뭐 스크린은 원래 누들 라면 또 누들 그래서 NO! 다른 맛을 다 먹어봐서 이 세 가지 먹어야지! 나 이거 후회할 것 같아! 진짜! 레스 노예스 피켄터스 알 마이스! 응? 뭐야? 이거 크리스마스 라면? 너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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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' 한편 오케이, 스펌게티 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땀이 나 짜장 오마이갓 밥콜 냄새다 밥콜 저는 옥수수 진짜 싫어하지만 지금 맛이 궁금해 저는 옥수수 없지만 파에 있어서 넣을게요 더 맛없어 보여 다운 다음 다음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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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메이크업은 멀티 내 메이크업은 멀티 진짜 뜨거워 오우 진짜 흙이 보인다 진짜 흙이 보인다 아아악! 나 피는다? 글쎄 냄새 아주 좋은데 되게 퇴스탕 냄새다 다행이다 바지박 아 이거 빨리 나 피는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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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이게 미트 이게 치즈 미트 %,  직접 찍어준경 옥수수 부딪 Ottak Щеп협 와우 오 마, 오 마이 갓. 오, 오 마이 갓. 매워. 살짝 오수수 맛이에요. 맛은... 아마 야채도 먹으면 맛있을... 말라. 오, 조금 딸고. 매워. 오, 매워. 맛있어. 오 마이 갓. 땀이 나. 오, 나. 오, 마이 갓. 오, 마이 갓. 마이 갓이 뜨거워. 그냥 계속 먹다. 오 마이 갓. 너무 뜨거워. 마, 먹어. 빨리 먹어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잠깐만. 햄버거 라면. 믹당랄스 햄버거 맛이에요. I don't like that. Oh, yeah. 매워. 매운 거 잘 못 먹어. 시원해. 스파게티는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. 토마토 소스는 없었어요. 그냥 미트 맛이었어요. You guys, I don't know. I just don't know. 옥수수. And the meat, 스파게티. 발라만 맛있었어요. 제 친구한테 이거 다 줄 거예요. 친구가 먹고 싶대요. 제 채널에 아직 안 구독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 해주시고 팔로우! No. 좋아요! 클릭해주세요. 다음을 봬요. Bye. Bye. 안녕! тип Paragraph 지바super snippet 알есп igen스 dul 지바ohner 지침 bi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